Hello everyone! It's baby tim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오늘은 비비쌤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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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뉴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바로바로 딴따라단! 7살의 첫 영어 알파벳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반갑게 생각하냐면요 아마 영어 선생님도 그러실 거고 또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우리 아이들 영어를 알파벳을 가르쳐 주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국민 알파벳송! 꽃갈모자 A 볼록볼록 B 꼬부랑 C 기억나시나요? 이 국민 알파벳송이 알파벳 교재로 나왔대요 비비쌤이 추천한 7살 첫 영어 이렇게 추천도 하는 글도 남겨보았는데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영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알파벳을 가르쳐 주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고민했을 때 저의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줬었던 게 바로 그 알파벳송이에요 근데 이 알파벳송을 노래로만 배우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처음 알파벳을 눈으로 그림으로 인지해서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그림을 연상시켜서 알파벳의 이름을 배우는 노래를 통해서 신나게 배우는 이게 너무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4세 친구들부터 실제 영어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알파벳송이었는데요 이제 유치원 졸업할 때쯤 혹은 한 6세 정도 친구들이 되면 알파벳을 직접 내가 펜을 잡고 그려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을 막 찾아서 또 이거를 만들고 교구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어떻게 그려볼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교제로 나와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게 아이들이 애인은 몰라도 꽃갈모자 애인은 아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해당 노래를 여기 교제 앞에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링크를 누르시면 알파벳 대문자 송과 소문자 송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영상으로 노래로 열심히 반복하고 복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근했던 꽃갈모자이 올록볼록빛, 꼬부라기씨, 반달 모양들 이렇게 모든 알파벳들이 그림으로 아주 귀엽게 너무 디자인이 잘 나와서 제가 너무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문자 송과 소문자 송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림으로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노래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게 애이가 꼭 깔모자 애이같이 생겼네 라고 이제 오늘 인지가 되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보고자 써보자 저 같은 경우에는 4살이나 5살 친구들에게는 쓰자는 말보다는 그려보자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쓰자라고 하면 왠지 좀 공부같이 느껴지고 좀 따분해질 수 있겠지만 그려보자 하면 미술놀이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하거든요 자 1, 2, 3 1, 2, 3 하면서 A도 한번 그려보고 이거 똑같이 이 칸에 맞춰서 꼭 안 쓰더라도 잔소리하시면 안됩니다 아시죠? 예쁘게 그냥 한번 그려보는데 의미를 두시고 A가 이게 A 모양이야 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거기 때문에 칭찬 많이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랑 똑같은 친구 찾아보기 이렇게 똑같은 모양 찾아보기가 아이들이 한번 더 익혀보는데 굉장히 좋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복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단에 이렇게 찾아보자 이게 똑같이 들어가지만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고 모양 보고 노래 불러보고 마지막에 손바꼭질하듯이 재미있게 찾아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해주면 아주 기억할 수 있겠죠 대문자 A와 그리고 소문자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교재로 절대 아이들 파닉스를 시작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이나 어머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복습용으로 사용하세요 교재는 딱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권 정말 많은 파닉스 교재들을 직접 많이 직접 구입해서 확인도 해보고 또 우리 수업하는 친구들과 수업도 해봤는데요 내가 가르친 다음에 복습으로 해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용도로는 좋으나 이 책을 열고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따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저의 그 고정관념을 깨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 충분히 이 책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배우고 복습 두 가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배우고 이걸 여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보셔서 우와 이 꼬깔모자처럼 생긴 이 모양이 A래 꼬깔모자 A 꼬깔모자 A 노래를 불러보면서 반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보통 이제 파닉스 교재 많이 구입해 하셨던 선생님이나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한 장에 Big A, Small A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Alligator Apple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대문자를 익히기도 애매하고 소문자를 익히기도 애매하고 Apple, Alligator가 여기 왜 들어가지? 소리를 못 내는 친구들인데 이게 굉장히 조금 애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들어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한 장에 Only Big Letter, Capital A만 있죠 그래서 A를 충분히 익히기에 즐겁게 재미있게 익히기에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소문자는 또 소문자로 따로 빼주었어요 이게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페이지에서는 아, Big Letter A, 꽃가루자 A구나 라는 것만 알게 해주는 센스 아이들이 이룰 수 있는 것까지만 보여주는 착한 책이죠 이렇게 Big Letter A, Small Letter A를 배웠다면 그 다음 장에서 복습을 해주는 거죠 이제 Big, Small, 같이 이네는 짝꿍이야 이네는 둘 다 A야 이름은 같아, 형님이야, 동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A가 앞에 들어간다 라는 정도로만 한번 A 친구들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짚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고 귀여운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꽃가루다 A, 칙칙폭포 A 하면서 따라가면서 노래와 함께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 한 권을 끝내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익힐 수 있게 되는 건 아이들에게 어려운 미션이 아닌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즐거운 미션을 주는 7살 첫 영어 알파벳 시리즈 책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책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책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책이 왜 필요한지 덧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5분을 뽑아서 5분에게 7살 첫 영어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멋지게 ABCD 그림을 알게 되었다면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지? 이 소리는 어떻게 가르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비비쌤이 그 다음 알파벳 다음인 알파벳 사운드 소리 음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Made by 비비쌤 음가 7살 첫 영어책 궁금하시죠? 이건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돼요 제가 재미있게 우리 친구들과 음가 배울 수 있도록 책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A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쓰는 방법이 궁금해요 자, 비비파닉스 유튜브에 알파벳 이야기 영상 아시죠? 이제 아이들이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게 바로 알파벳 이야기거든요 비비파닉스 알파벳 이야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7살 첫 영어책 5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덧글로 이벤트 신청 완료입니다 써주시면 신청 완료 제가 5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발표는 6월 15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follow follow me 해주시고요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 있으신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게 파닉스 활동할 수 있도록 미션 활동지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가입 꼭 해주시고 자세한 링크와 내용은 아래에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7살 첫 영어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비비파닉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이벤트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